이번에는 시나리오인데요.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변경요소가 많은 작업표에서 가상으로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시켜서 작업표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이 시나리오고 변경요소가 되는 값 그룹을 변경셀이라고 해요. 변경요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의 변경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.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셔야 돼요.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 변경셀 지정할 수 있다.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변경셀로 지정한 셀의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돼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셀 같은 경우는 변경할 셀 값을 참조하는 수식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. 병합은 합친다는 뜻이잖아요. 얘는 뭐냐면 열려있는 다른 통합문서의 워크시트에서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현재 시트 시나리오에 추가한다. 그래서 그거를 병합이라고 불러요. 다음 중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. 첫 번째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최대 32개까지의 변경셀을 지정할 수 있다.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2개까지의 변경셀 수자적인 개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결과는 요약 보고서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. 맞는 거고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나리오 병합을 통해서 병합. 다른 통합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다. 병합. 맞죠?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시나리오는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. 4번은 부분합에 관련된 내용이죠.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.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